자아 사랑하는 서장님, 서모님 안녕하십니까 접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요 바로 영덕대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콜라보하는 곳은요 피시세일이라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 이곳과 오늘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피시세일의 홈페이지는요 더보기라는 제가 이 링크는 따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세일은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으로 한국 수산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피시세일 쇼핑몰 안에 영덕 대게 파는 남자라는 게 입점해서 판매 중인데 오늘 제가 먹어볼 대게 업체거든요 간편하게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좀 신선하고 품질 좋은 대게나 홍게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피시세일에서 쿠폰 지원으로 좋은 수산물들을 여러분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대게를 찌는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자 대략 한 15분 정도 담가 좀 다 빼고 어우 다리야 빠졌다 이런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자 찜기에 물을 많이 넣지 말고 고구마를 넣고 배를 뒤집은 상태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배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아주고 절대 뚜껑 열면 안됩니다 이 상태로 20분 찌다가 이렇게 김이 있어 올라오면 불을 중불로 바꿔주고요 중불로 바꿔주고 중불로 바꾼 상태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쪄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끈 다음에 한 5분간 뜨면 또 드리면 됩니다 자 대게가 오 맛있게 잘 쪄졌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여러분 이건 손주님이 직접 이렇게 좀 발송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유통과정이 좀 적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배를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배송도 빠르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배가 입판과 동시에 선주님께서 배를 보시고 이 물건을 직접 확인을 하신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선별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드시기에 더욱더 신선하게 이거를 좀 이제 구매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 촤아악 오우 촤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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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껍질이 얇아요 촤아악 단단하고 음 천연적인 단맛이 쫙 들어오는게 어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하 이야 자 여러분들 영덕 푸른바다에서 직접 잡아올린 싱싱한 영덕대게입니다 선주님이 직접 잡아서 발송을 해주십니다 보관 방법은 가급적이면 개가 오면은 바로 쪄가지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거를 좀 추천하고요 요거 한 냉장으로 이제 찐 상태에서 냉장으로는 하루 정도 근데 그 이후에 또 드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냉동 보관 안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아 이 좋은거 여러분들 수리상만 영덕대게 즐겨라 오예 그 맛 자 이 영덕대게 여러분 유명하죠? 말이 뭐합니까? 이 박달 영덕대게 같은 경우는 인구님한테 진상도 했다는 자 맥수 한 잔 뜯어가지고 어우 야 살이 차가지고 자 이 아름다운 개게 대게 발 하나에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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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잔 더 한 잔 더 한 잔 더 다 발라먹어야지 진짜 다 발라먹어야지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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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제가 영덕대게축제 가서 박달대게도 먹고 오고 진짜 이 겨울 저는 이제 굴 나오는거 제일 좋아했었는데 요즘부터 이게 대게로 바뀌었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아 대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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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와 사사사 달달하고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거 저는 제가 주연받아서 광고로 찍으면서 진짜 맛있게 해가지고 꽁으로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대리만족 될만한 영상 하나 간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안주냐 간만에 병이 사라진 마술한 것이죠 이렇게 좋은 댁에 저한테 광고를 맡겨주신 우리 영덕 대기파는 남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피시세일 관계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가 가능할 수 있게 제 영상 사랑해주시고 제 방송 사랑해주신 우리 사장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간만에 충성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병수기 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뭐 따고 빈병 갖다가 물 채워놓고 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리 소주 맞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아 조금만 바라도 여러분들 먹을 살이 꽤 있어요. 아니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병을 마시면 식기가 쫌 올라오는데 안주가 져서 그런지 우선 식기가 안 오네요. 아... 오우야... 아우 껍질도 비가 막히네 또 껍질에 있는 다 고여있는 이 국물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광고랑 상관없이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따로 좀 시켜드려야겠네 진짜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겠네 자 여러분 오늘은 피쉬세일 쇼핑몰에서 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영덕 대게 파는 남자 거기서 보내주신 저 영덕 대게를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품질 좋은 이 대게를 저한테 광고로 맡겨주신 피쉬세일 그리고 영덕 대게 파는 남자 관계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맛있게 좀 잘 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한테 꼭 좀 다시 주문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꼭 먹을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덕 대게 파는 남자 그리고 피쉬세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불어 영덕 대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세요